문자 감개매듭입니다. 왼쪽으로 두 번 감아줍니다. 오른쪽으로도 두 번 감아줍니다. 가로콘을 세로로 올려서 욕자구리 만들어주시고요. 욕자구리 앞에서 뒤로 감아주고요. 쪽 세로로 세워줍니다. 왼쪽에서 두 번 감아줍니다. 두 번 감아줍니다. 오른쪽으로 두 번 감아줍니다. 두 번 감아줍니다. 여기는 여유롭게 남겨줄 건데요. 우선 지금은 짧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뒤집어서 두 번 감아줍니다. 이렇게 손을 쥐어두你要 뻗고 두 번 감아줄게요. 그리고 제 손을 깨고 물을 사라νη고 두 번 감아줍니다. 그리고 하나가 сумму하는 시킬을 씻어주요. 서우서 세 번 감아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감아줍니다. 여기까지 됐구요, 이쪽 남길건데요, 지금은 우선 이태로부터 정리하고 남겨주겠습니다. 그러면 남겨줄 부분은 이쪽이구요, 여기부터는 정리하겠습니다. 이태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쪽은 남겨야 되긴 하는데, 너무 기니까요, 조금 줄여서 남겨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남기고, 이태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책으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구요, 이쪽은 여유분을 풀어서 두 번 더 새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감고, 세우고, 이쪽으로 돌아가서 감고 나갑니다. 다시 여유분을 가지고 와서 감고, 세우고, 이렇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되구요, 이태로부터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갈ine, 정리해 주십시오. 이태로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이태로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매듭이 정리되었고요, 얘를 거꾸로 돌려 세우면 5자 매듭 완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